오마이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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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너 씻어야 돼 어쩜 그렇게 늘어난 모습이라고 했죠? 씻어 왔으니까 씻기 전이잖아 어디 가신데요? 찜질방 그래도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이제 죽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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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맙습니다 뭐해? 머리가 걸렸다 꺼 빨리 오케이 꺼 빨리 저러가 빨리 저러가 섹시한 것을 아 추워 넘버가 으음 아우 아이씨 아이고 지금은 어차 저러가 좀 하지 마이씨 고기 좀 쪄П 너무 많네 졸감 좋다 괜찮은데 이거? 경지사게 이거 피니핀하면 삼멸웨어 되지 세븐티나 오네 터트라 스펀지 스펀지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뜯으면 어떻게 해? 같이 찍고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면 돼요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돼요 뭘 몰랐죠 사랑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일단 하고 먹어야지 좀 기다려봐 다 먹고 가서 한국사람한테 좋게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몰라? 먹어봐 맛있어 맛있네 카사바 코코넛 뭐라고요? 카사바 이거 고구마 같은 거? 맛있어요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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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에 휘어지는 건 뭔가요? 축어 좋아 좋아 어우 어우 좋다 빨리 먹고 식혜 우쌈 우쌈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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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혜는 계란이지 찜질방 크리스코스 아니야 크리스코스 오 오 백반 응 세웠던 플리스푼 북사랑 응 세웠던 플리스 나 뭐 안먹어 돈 없어 응 형이 알아서 내게 찢어 아 응 하아 오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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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, 뜨거 떡국, 김치, 볶음밥, 돼지 불고기 돼지 불고기, 플리즈, 우사 먹어볼까 먹을만해요? 맛있다 안녕하세요 어 어림만 빡힌 프랑스 어림만 빡힌 프랑스 마사지 하나도 Enough 마사지 하루 이틀 갔나 광복이 마사지 민호, 민호 바보로 마사지 오케이 게잇 아, 띡셋 1달러 10달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좀 먹으러 왔어요 네일 뭔 네일이야 왜 왜 살 수 있는 거 보고 있어요? 남성분들은 팬들 네일 케어 많이 하시고요 아니시면 풀 스크럽 액스 제거하시고 저희 왁싱도 할 수 있어서 점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일 좀 듣고 하겠습니다 아 케어 많이 하세요 네 얼굴 잘생겨 보이는데 이래주세요 아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족발 아닌가요? 네 족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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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요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잘생겨졌어요 깨끗해 모카 시원하네 책 많네 스터디룸 스터디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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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터디룸 어? 스터디룸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